선아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래서요? 또 무슨 십의보려고요? 저기 그림 하나 그려줄 수 있으세요? 그 그림을요? 네 다문화 센터에 놓을 그림이 하나 필요한데 아 그림 그린지 되게 오래됐는데 당신은 너 어머니한테 제대로 안 지키려고 뭐했어? 형수님도 바빴어요 하루 종일 당신은 집에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? 엄마 편찮으신데 무채구 연말이라 눈꽃 뜰 수 없어 그리고 재유 씨가 전화 안 될 때 내가 전화한 거야 골다홍 청약도 재유 씨가 알려준 거고 난 뭐 사람도 아니냐? 어머니 걱정도 안 되게 어머니 죄송해요 왜 늘 이래 밥상머리에 앉았어 그리고 선아이비 오늘부터는 니들 방에 가서 자 부산스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 어머니 왜 안 드세요? 그 사갖고 빼줬다고 해서 아주버님이 특별히 제일 좋은 걸로 사오신 거예요 식기 전에 얼른 드세요 응 그래 먹자 됐다 너희들이나 먹어 할머니 김치가 최고죠? 아이고 그래 할머니 고개 안 좋아하시는데 여기 계란찜, 버섯볶음, 오이무침 이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죠? 그래 맞다 우리 선아가 제일 잘 아는구나 맨날 밤만 같이 먹으면 뭐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선아만도 못해요 그게 당신이 좋아하는 거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앞으로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만 반찬 다 만들어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필요하신 거 어머니 사골 꼭 안 좋아하시거든요 숟가락 안 들어가는 거 몰랐어요? 아휴 그것도 모르면서 동서는 아니 안 좋아하셔도 뼈에 조태잖아 당신이 좀 드시게 좀 해봐 엄마 저 내일 1시간 일찍 출근해요 회에 있어서 너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야? 네?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냐고 왜 그러세요? 전 뭐 엄마 좋아하는 거 대충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뭐 내일 A4용지에 있어서 제출할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하여간에 아들들이란 아들들? 그래요 키워봐야 다 헛거인 아들들 하기는 서방님은 좀 다르지 다르긴 뭐가 달라? 당신하고는 다르다고요 얼마나 살가운지 내가 요즘 아주 세상컷을 느껴요 내일은 이거랑 이렇게 입고 알았어 이뻐 죽겠어 우리 선아 아니 할머니 좋아하는 반찬 어떻게 알았어? 맨날 밥 같이 먹잖아 7년밖에 같이 안 산 선아도 하는데 30년을 같이 산 난 여태 것도 모르고 있으니 그래서 남자들은 헛개빈 거야 말로만 보시고 살지 뭐 맨날 지들 일 바쁘다고 마누라들 다 밀어놓고 관심이나 있어? 그러게 말이다 아빠 오늘 여기서 잘 거야? 글쎄 어떡할까? 어머님이 당신 불편하시다잖아 당신 코드 고라대고 근데 밤에 더 위험하거든 깜깜한데 화장실 하려고 일어나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하긴 그런데 잘하다가 오늘 왜 그러냐? 그거 내 잘못 아니다 엄마가 머리 감는다고 한 손으로 낑낑대길래 내가 감겨드린 것 뿐인데 형은 그것도 모르고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우리 선아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? 할머니가 맨날 그러잖아 그래?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선아야 오늘 아빠하고 잘까? 응 그래 아유 선아야 우 자 아유 밥이나 하려니까 사람스럽게 무슨 그림은? 아유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지금 밥이 문제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아유 밥이나 하려니까 사람스럽게 무슨 그림은? 아니 그게 왜 나 때문이야? 그려준다고 대답한 거 당신이면서?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다 녹슬었잖아 내 천재적인 재능 그리고 마구 샘솟던 열정 아이고 명필이 붓 가리는 거 봤어? 그러게 그림을 잘 그렸으면 뭐 뭐야? 아니 내 말은 나 때문에 당신이 유명한 화가가 될지도 모른다 이거야 원래 예술이라는 게 온갖 역경 속에서 꼽히는 그런 거잖아 베토벤 고고 다 그랬잖아 하긴 하 근데 어떡하냐 마땅히 그릴 그림이 없어 겨울이라 온통 풍경도 황량하고 소는 어때? 어? 소는 잔뜩 많은데 소? 어? 아 말도 꺼내지 마 아주 그냥 소라면 끔찍하다 그러면 소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하지 이 모양 이 걸로 사는 거잖아 아 아니 당신이 존경한다는 그 유명 하나가 저 이중섭 씨는 평생 소만 가했다면서 하긴 그렇지 아 근데 소는 안 맞잖아 다문화 센터에 걸긴 어 어 어 어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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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한우와 젖소가 함께 있는 풍경 어때? 다문화하고 딱 맞는 거 아냐? 노렁이와 얼룩이 아 어 어 역시 대혈이 똑똑해 으아 그래 그래 야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니까 그냥 식욕이 확 땡니다 야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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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가? 아니 혈압이 어제보다 높네요 왜 그러지? 높은 날도 있고 낮은 날도 있고 그렇지 뭐 자 엄마 저기요 뼈 붓는 데 아주 좋은 약이 있다던데요 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야 혈압도 높으신데 아무거나 드셔 아니 아무 건 아니거든 엄마 삼식이 형이 그러는데요 삼식이가 뭘 알아 약을 아이 정말 잘 듣는 거라니까 삼식이 형 작년에 다리 불렸을 때 그거 먹고 붙었어요 두 달 만에 삼식이 형 젊잖아 아니라니까 병원에서는 원래 수술해야 된다는데 용한 한의사 만나갖고 홍아 씨하고 적골목하고 다려줘서 먹고 붙은 거라니까 그래 홍아 씨 뼈에 좋다는 얘기는 들었다 응 한약은 체지별로 먹는 거 모르냐? 진맥도 안 하고 무슨 형 나도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인터넷에 확실한 지식이 어딨어? 형은 날 못 믿는 거야? 인터넷을 못 믿는 거야? 다 왜 병원 가는 말이지? 엑스레이나 제대로 찍어봐 엑스레이나 제대로요? 그렇게 못 믿겠으면 형이 직접 가세요 집단이나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? 병원에 저랑 가세요 어머님 뼈에 금감된 원래 약이 없다고요? 그럼 지금 드시는 약은요? 그건 혈압하고 당뇨약 처방해 드린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나